오늘은 우리 2024년 청년 1부 청년 2부 우리 청년들이 다녀온 선교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10월 11월에 나가게 되는 캄보디아 니코라가 선교팀들을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나라 총 45명의 청년들이 선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선교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과 또 주도적으로 선교를 동원하고 또 참여하고 후원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선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체질과 또 앞서 선교의 본을 보여주신 신앙의 선배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의 선교는 당해 년도가 아니라 그 전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겨울 수련회가 성탄절 끝나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스물스물 선교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월쯤 되면 구체적으로 선교를 준비하려는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집니다 이름하여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선교의 중심축 이름도 되게 거창하죠 선교의 중심축이라고 부르는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갈 것인지 살피고 고민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라들의 후보군이 정해지고 나면 청년들에게 이제 이 팀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이런 사역을 할 거고 이런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러니 가실 분들은 마음을 모아주세요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동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간증했던 성은 자매가 이야기했듯이 서로서로 이제 선교 갈래? 너 갈래? 저번에 안 갔잖아? 가지 않을래? 라고 서로서로 등을 떠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한 팀 한 팀 선교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이상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청년의 시절에는 놀러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러가지 않을래? 해외여행 가지 않을래? 저기 좋은 데 있다는데 가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게 보통이지 네 돈 들여서 네 시간 들여서 네 에너지 들여서 선교 갈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면서 하나님의 시선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왁자 직거라게 선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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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일 있는데 휴가 내면 되지?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휴가를 자기가 막 내라고 막 어떤 청년은 선교를 가고 싶고 선교 다녀오면 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이걸 다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휴가를 다 주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가 퇴사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친구의 결단이 남들에게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니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값절로 갚아주십시오 다녀왔어요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막 냈어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니? 내고 있대요 이제 본인한테 물어보기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대니? 매주마다 물어봐요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 어떻게 됐대니 취업했어요 그런데 좋은데 됐어요 제가 이제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친구들입니다 아주 독특한 친구들이고 아주 귀한 친구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잘 없습니다 세상이 볼 때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에너지 낭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비상식적이고 불필요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원을 다 쏟아 부어서 선교를 갑니다 1,000불, 2,000불 들어가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그 돈은 꽤나 가치 있는 돈입니다 요즘에 제일 비싼 휴대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새로 나온 아이폰 16 프로 1,600불이면 됩니다 선교 안 나가면 그거 살 수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 살 수 있어요 그거 사면 몇 년 동안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선교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의 대상으로 놓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 친구들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가는 거죠 그렇게 팀이 구성되고 열심히 준비하면 여러분들에게 수요예배 때 올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 나갑니다 해가지고 특송도 하고 이 체육관의 주일 예배 때 특송도 하고 체육관의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어서 각 나라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셨고 진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각 선교 팀들은 보통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VBS라고 하는 방학 때 하는 여름 선경학교 같은 것들을 각 선교지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팀별로 독특한 사역들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멕시코 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배 찬양을 이렇게 인도했지 않습니까? 청년부 안에 찬양하는 친구들이 이 멕시코 팀에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멕시코 선교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렇다면 멕시코 현지에 있는 찬양 팀하고 같이 세미나를 해보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찬양, 더 좋은 콘티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 하면서 그곳에 있는 찬양 팀과 같이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요 거리에 나가서 노방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멕시코 팀이 잘 했고요 또 온두라스 팀 같은 경우에는 VBS를 하면서도 그 나라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선교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구 용품을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짐을 다 실지 못할 만큼 여러분 많이 갖다 주셨습니다 축구하는 전날 제가 약간 걱정이 됐어요 어떤 걱정이 됐냐면 이걸 이겨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굳이 선교 나가서 꼭 이겨야 할까? 그래서 경기 당일날 어떻게 기도하지? 우리 친구들이랑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결과든지 간에 선교에 도움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겼니? 졌니? 그랬더니 졌다는 거예요 어우 잘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승부욕이 발동돼서 한 판 더 하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졌어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거죠 근데 그거 통해서 청소년들이랑 친해지고 몸으로 부대끼면서 이 청년의 시절에 할 수 있는 또 선교의 하나의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미니카 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청년 1부와 2부가 연합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2부에 오늘 기도해 주신 윤모세 목사님이 인소를 하셔서 이 도미니카에 다녀온 거죠 우리 윤모세 목사님은 스키 드라마에서 나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아주 건강한 나무죠 특별히 단기 선교 중에는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 사역도 있습니다 오세켄에 있는 원주민 선교도 진행을 하는데 청년부 안에는 원주민 장기팀이 1년 내내 돌아갑니다 가서 같이 예배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만나는 그런 사역을 1년 내내 진행하면서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죠 계속 장기팀과 단기팀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관계성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쳤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서로 다가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좋은 사역들이 단기 때 모였던 응집력이 장기팀을 통해서 또 세부적으로 선교에 동참되기도 하는 아주 참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 팀 한 팀 보낼 때마다 출발하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청년들은 온라인 상에서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한 30분 정도 모여서 진행을 하는데 그날 있었던 사역이나 다음에 있을 사역들 그리고 그 몸에 아프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 가지고 세부적으로 기도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어느 한 팀은 사역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정전이 되었어요 얼마나 습하고 더웠겠습니까? 피곤을 풀고 내일의 사역을 준비해야 할 텐데 그런 밤이 되어야 하는데 습하고 피로가 쌓이고 감정도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캡쳐를 조금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정전이 돼가지고 선풍기가 안 돌아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사역 마치고 숙소에 왔을 때 선풍기 바람을 쐬고 싶어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유치하고 확실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사역 마치고 돌아가는데 정전 돼가지고 선풍기 안 돌아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한 8시에 한 중반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도 9시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기도 때 열심히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9시 반에 제가 마치자마자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선풍기 돌아갑니다 감사감사라고 이제 보냈죠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기도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응답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단기 선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 청년 담당 목회자로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은 선교와 함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참 좋은 훈련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들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단기 선교는 아주 특별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선교진은 실시간으로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오늘 계획했던 사역들을 못할 수도 있고요 계획되지 않았던 사역을 갑자기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때마다 선교팀은 무엇을 하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는 잘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선교사님의 안내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일상을 살 때는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들을 잘 느끼지 못하던 청년들이 선교지에 가면 특정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오로지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꽤나 직관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현장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세밀하고도 친절하고도 확실하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 감각을 선교 마치고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로 큰 유익이니까 선교지에서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거 감각 일깨어가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렇게 선교를 다녀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발하게 될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와 니카라가는 우리 교회 다양한 세대들이 가서 선교하는 곳이죠 청년들은 그곳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캄보디아 팀은 10월 11일 날 나가게 되는데 인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곱하기 10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이스 중에 에이스 그리고 가서 현지 스태프들과 팀을 이룹니다 각 팀을 이루어서 각자가 맡은 과목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경연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미 줌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스태프들과 계속 긴밀하게 팀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3명 가는데 한 30명 가는 것처럼 일정을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쉴 시간은 있니? 제가 걱정될 정도로 일정을 아침, 점심, 저녁까지 빡빡하게 짜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니카라가 팀은 가서 학교 사역 많이 하게 될 텐데 음악, 체육 또 다양한 영어 수업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이 팀에 동참해서 참여하게 될 텐데 저는 음악 수업 맡았고요 또 학교 전체에서 영어로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는데 이게 아주 친구들에게 동기부여가 많이 된대요 선교사님이 영어로 이 세대들이 좀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 인물에 대한 것들을 주제를 주고 이 친구들이 준비해서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하면 우리 팀들이 이제 심사위원이 돼서 누가 누가 자라나 이렇게 하면서 학습효과를 좀 부추기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제 남아있는 두 팀이 있거든요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또 기도와 관심과 또 마음 모아주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 잔치의 대목입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가장 큰 역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연회장도 아니고 신랑 신부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손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닙니다 누가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바로 물 떠온 하인들입니다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순종하여 가져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실시간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손님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 알고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며 아는 것입니다 선교를 다녀온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도 알고 있고요 한 영혼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마음을 모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각조각 모아서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 조각 한 조각 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조각을 또 맞추실 겁니다 아름답게 조각하고 맞추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캄보디아와 니카라가가 나갑니다 기도 요청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이 물떠온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생생히 증언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예수를 포기한 적도 없고 포기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온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의 많은 청년들과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물떠온 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하고 더 정결한 주님의 도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